그냥 이용하고 크리넥스처럼 버리는 것이 일상인 세계니까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심한 모양입니다. 잘못하면 낙동각 오리아를 될 수 있겠네요. 민주당이 이은주 전 국힘당 위원을 경기 용인정에 투입하기로 전략경선 전략공천은 들어봤지만 전략경선 이건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을 개방식으로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법당한 이은주 전 의원에 대해서 경기 용인정 전략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. 이은주 전 의원을 경기 용인정에 투입 전략경선을 위한 후보자 응모를 받기로 했다. 전략경선이 딴 게 아니고 그냥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아마 여론조사 같은 건 실시해서 당에서 결정하는 그걸 전략경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다. 경기 용인정은 이탄희 판사 출신이 그만뒀네요.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를 선언 이후에 전략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은주 전 의원은 해당 지역구리 100% 국민 경선으로 후보자를 정하겠다. 이은주 의원 외에 원하는 사람들은 추가 응모를 받아서 진행하겠다.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복당한 이은주 의원에 대한 단수곡전을 고려했지만 이은주 전 의원도 단수 공천을 당에 요청했지만 전략공관인은 단수 공천할 만한 지역구가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전략경선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은주 의원이 여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은주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마지막 남긴 글이 3일 전이에요. 그 사이에 뭐 그렇게 썩 본인이 해피하지는 않겠죠.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본인이 많은 비용을 지르면서 그쪽을 옮겼으면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당연하게 단수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은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좀 자주 올리는 사람인데 3일 동안 여러분들 글이 올라오지 않은 걸 봐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신기가 좀 불편한 모양이네요. 이걸 그냥 다변인 분인데 글이 전혀 안 올라왔네요.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잘 풀리겠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관련 기사에 여러분들 하단에 여론이 어떤가 보니까 상당히 안 좋네요. 보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냥 일부만 그대로 한 번 뽑아왔습니다. 너무 격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일단 전향 입당했으니 소모용 대비전은 치료줘야죠.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용인 정의 철시에 도래집니까? 이은주 후보는 100% 낙선합니다. 좌파들이라고 변신자에게 표를 줄 것 같습니까? 그동안 민주당에 엄청 욕하고 다니던 이은주 후보에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. 정치 생명이 뭘 했습니다. 이렇게 기사가 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기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만만치 않겠다. 그러나 경우가 있고 하니까 이런 요식행위를 통해서 후보는 안 되겠습니까? 그렇게 바래하죠.